일본 열도에서 화산분화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교수 수완우세지마, 사쿠라지마가 분화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의 2022년 2월 후지산이 구주파 지진은 4번 발생을 하였고 저주파 지진은 20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2022월 2월의 저주파 지진 20번 발생은 동일본 대지진 당시 2011년 3월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도쿄 남쪽 오가사와라 제도의 지진이 증가하는 가운데의 오가사와라 제도의 니시노시마 화산의 폭발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화산 주변 해수면이 넓은 범위에 걸쳐 색이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산 폭발 증오 중에 하나가 바로 변색입니다. 물고기가 죽거나 경석이 떠오르거나 많은 양의 가스가 흘러나와 해수의 변색구역이 넓어질 경우 화산 폭발의 증오로 봅니다. 그런데 최근 도쿄 남쪽 오가사와라 제도의 니시노시마 화산의 변색구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니시노시마 화산은 작년 100년 만에 대폭발인 8월 16일에 오가사와라 제도의 후쿠토프, 오카노바의 대폭발 이후에 물속에 기포가 발생을 하고 있으며 이 물속의 기포는 화산 폭발의 증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오가사와라 제도의 니시노시마 화산이 1월 16일과 2월 9일 그리고 2월 10일에 바닷물이 변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월 10일에는 화구 부근의 가스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오가사와라 제도의 니시노시마 화산 폭발로 인하여 한국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화산에서 뿜어져 나온 화산재와 화산가스 일부는 북태평양 고기압 기류를 따라 항반도 방향으로 퍼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었습니다. 화산재는 일본 규슈 남쪽 부근까지 날아갈 일본과 항반도 사이로 영모가 퍼진 채 분포해 있었습니다. 오가사와라 제도의 니시노시마는 지구에서 가장 어린 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만 년 전 해저 4000m에서 나온 용암이 쌓여 칼데라 분하고만 수면 위로 올라와 섬이 형성된 곳으로 1973년 6월 분할을 하면서 직경 150m 정도의 작은 땅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2013년 11월 니시노시마 남동쪽 500m 지점에서 새 분화가 시작돼 섬 면적이 넓어졌고 크고 작은 분할을 반복하면서 면적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